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이 순간 지금 역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 더 던진다 다 사라져 그녁으로 부딪혀 그녁으로 부딪혀 맞설혹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심마저 내 영혼 내 영혼 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찬던 절실한 절실한 소원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구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저주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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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리룸하케와 불혜명곡으로 인사드렸던 바리턴 안갑습니다. 네 이렇게 또 모콘축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여러분들께 또 좋은 기억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이 무대를 더욱더 화려하게 꾸며주실 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시죠? 김민주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뮤지컬 배우 김민주입니다.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요. 오늘 같은 봄날에 정말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 맞아요. 네.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? 네 사랑을 노래합니다. Endless Love 들려드릴게요. 네 Endless Love 이어서는요. 네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노래죠. 예 알라딘 OST 중에서 A Holy World 뒤에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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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